여기가 3개 있잖아? 고마쌍! 어? 어? 저 카수집이 좀 맛있는데? 뭐예요? 이거 쌀 거 같은데? 그렇지! 좋아 좋아! 요즘에 4천 원짜리거든요? 진짜? 어머 어머! 자주 가요 여기! 아, 콩나물 비빔밥 하나! 맛있겠다! 맛있겠다! 찬물이에요! 막 밖에만 나가도 밥 한 끼에 15,000원 이상, 20,000원까지 가서 정말 어려운데 망원동에서는 그래도 가능한 것 같아요 되게 시장이다 보니까 저렴하게 파는 것도 많아서 아, 저 김치 봐, 어떡해 어, 좋아 좋아 좋아! 감사합니다! 6천 원! 6천 원! 괜찮나 이거? 김치를 배치워야 돼! 냉면! 갑자기 냉면 먹고 싶은데? 그렇지, 냉면 먹어야지! 만 원이네? 냉면은 또 만 원이야? 랭면이 만 원이예요? 만 원이예요? 냉면은 이제 잘 나가니까 밸런스를 맞춰놓으셨다 응, 가격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! 오, 잘 나오네! 오, 이거 양 많다! 많이 나와요! 이게 나 뭐? 많이! 많이! 양념장 많이! 아, 양념장! 아, 잘한다! 네! 네! 쓰르륵! 이게 4천 원이야! 와, 양념 진짜 먹는 거네! 아유, 마우! 아유, 아유 맛있겠다! 집밥인데 저거, 이제? 아유, 맛있겠다! 무밥이지! 무밥! 와, 저 계란을 하나 올라가면 대박이겠다! 아유! 흑밥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네요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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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주겸이, 주겸이! 어? 주겸? 주겸? 이? 아, 근데 차장님한테 소금 달라고 하면 되잖아요! 아, 주겸이 진짜 좋아요! 몸에 좋으니까! 이게 주겸이 그냥 먹어도 좋은데 음식 국물에 넣어 먹었을 때 더 좋대요! 간도 맞출 겸 그냥 넣는 거구나! 우와! 우와! 아니, 저거 난 준비하는 게 더 대단해! 저도 많이 버려면 저거 소금 좋더라고요! 응! 맛도 다양해! 으흐흐흐흐흐흫!!! 뭐야? 나 왜 이렇게 알아보지가 있지? 이제 조금 나아졌어! 가이! 잘 드신다! 한 번만 더 찍었다고? 네! 네!